회복이야기에서 아름다운 특성 너무 좋죠? 다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못하고서 힘차게 보시겠습니다. 걱정하면 무언가 즐겁게 노래할 것 같다. 걱정하면 무언가 즐겁게 노래할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 경우는 띠마바에 대해 소유의 질환이 발생하지만, 띠마바에 대해 소유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또한 띠마바에 대해 소유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띠마바에 대해 소유의 질환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티비아의 변화가 되었을 때가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이티비아의 변화가 되었을 때가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물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 인물의 기술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물의 기술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물의 기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물의 기술을 살펴보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물의 기술을 살펴보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 2000 니가 않으려면 어쩌고 앙 pobre지마 Duck 일eland 15 비Лczy 모두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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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目光을 놓고, 우리의目光을 놓고, 구성도 몇 개의 주식을 하죠. 예상들이, 이уда이 얼마나 필요하지가? 생명의 학습과 생존의 학습과 생존의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생명과 생명과 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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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오늘의 성경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지만, 성경에 대한 의견이 다른 나라의 성경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의 성경에 대해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관없는 사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관없는 사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문하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신을 얻는 것을, 이런 못량의 식혜, 이런 못량의 식혜, 이런 못량의 식혜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문하고, 하나님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밀드가 있으면 뭐냐 래케 케이 Planning의 성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제 자신의 사랑과 제 자신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제 자신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天怎样高過地照樣我的道路高過你們的道路 我的意念高過你們的意念 天壤之彼 所以真善美的至高境界就是誰的意念 就是上帝的意念 最至高無上的意念 就是上帝的意念 所以你們在聖經裡面要發現上帝的意念 準確地理解上帝的意念的時候 內心當中才會有生命的氣息 就會有福氣 所以我們受懲罰 我們這些不好的不良的嗜好抽煙 喝酒 吃有者的食物 不做運動 不喝水 成天喝可樂 這些生命結構 生命的技術設施 還有生命的氣息呢 完全不顧 其結果呢 當然就會導致什麼 導致肺癌 是吧 肺癌這個懲罰是誰給誰的 是我自己給的自己 是吧 那聖經就說 聖經就說 我給你 我讓你的肺癌 讓你的受懲罰 那到底就跟他怎麼理解 讓我重新活過來 那麼你自己 自焦了 那麼 上帝就不管你了嗎 那麼 我自己 自業自得 但是上帝為什麼說 我懲罰了你 然後 得了胃癌 得了肝癌 得了糖尿 眼睛 視力都壞了 是我懲罰你 聖經為什麼你這麼講 人的想法 用我們人類的想法 因為說 啊 那麼我也沒做什麼壞事 你讓我 得這樣的大病 這不是不公平 是吧 用這種人的意念 實際上和上帝的意念 去 去 避量 是吧 那麼 我再講一遍 我的病呢 是我自燒的 是自己承華自己的結果 是吧 那麼 儘管這樣 上帝卻說什麼 那麼 上帝卻說 是他 是上帝承華了我 這種表現 那麼 聖經當中這種表現呢 到底他的真意和產 是吧 是我承華了你 就為聖經當中這樣的記錄 到處都是這樣的記錄 是吧 那麼 我們如果不懂得上帝的意識 不懂得上帝的愛是怎樣的愛 不懂得上帝的品 品德 那麼 用我們的想法去意識的話 那麼 就會產生誤解 產生取己 上帝就變成什麼 非常可怖的 是吧 非常 啊 害怕的上帝 那麼 我們自己給自己的懲罰 為什麼上帝說是自己給了我們懲罰呢 那 如果你們趁著民快這裡的懲罰的話 如果你們趁著民快這裡的懲罰的話 那麼 你們就會變得非常喜悅 不管是 嗯 那麼 我自己自身招的一個懲罰 為什麼上帝說是他懲罰了我們呢 수업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대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성대로 있는 것은 primary 소식입니다! 저의 비교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을 미숙하고 우리의 사재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семь인과 내 말도의 종류와 성대로 양을 대신합니다. 한국의 전체를 취미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학생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16명을 취미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18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6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수정한 것입니다. 18세가 되었을 때까지 수정한 것입니다. 16세가 되었을 때가 되었을 때까지는 수정한 것입니다. 에이저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장면의 행복이 너무 좋다는 걸 좋아해요 이 장면을 좀 더 올려주셔야 해요 이 장면을 꼭 뺏어 주셔야 해요 이 장면을 많이는 도와주세요 이 장면을 너무 힘들어하는 건가 그래서 이 장면을 벗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면을 벗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누군가를 살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엔 성장에 진지하게 경기장에 손을 쏙. 그리고 사라졌다. 이것이 부족한 퇴근이 있어. 그리고 당신이 부족한 퇴근이 있어. 누군가를 도입하는 거야. 당신이 부족한 퇴근을 시켰다. 당신은 비율한 퇴근이 있잖아. 당신이 자신이 지찰라 네, 내가 도와주면 이것은 당신의 사랑을 가진다는 것 같다 나는 널 그렇듯 당신은 당신의 사랑은 안에서 당신은 당신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사랑을 가יצ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천천히 말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종는 그 여chselначала 보통uchen성들 grandison은 행복을 보여요 diseases 이건 뭐 그 трубaspión σου 그거와 한번 구멍mos 처음에iah 부산 내게 무엇을 지워야 할 수 있어요 내 선택을 지워야 할 수 있어요 베로 내이 그 자신을 지워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왜 그 자신이 지워야 할 수 있어요 그 자신을 꼭 더 얘도록 하는 곳은 제가 줄 수 있어요 제가 제가 정의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 Democrats 강아지 마치 싶다 말씀해 через 성경을 mic Gener écrit다 음 성경이 사랑 성경이 사랑 하니가 사랑하는 이런 게 그럼 성경이 사랑하는 게 한글자막 by 마이너스 이것은 여러 가지物質입니다. 여러 가지物質입니다. 이상도 이것이 식물을 분명히 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홀란의 특성으로 지칫한 척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중화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는 작은 것이 기계입니다. 이 explain은 이 이 시스템 중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완전히 이 시스템이 시스템은 소속에서 이 시스템과 규大는 challenged 규大的能量 우리 몸집은 이것이 sod all of the nan debe 이 기술은 포기한 지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지식의 지식입니다. 이 기술은 지식이 또다시피 지식의 지식이 부족함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지식은 지식이 부족한 지식입니다. 결국 지식이 부족한 지식이 부족한 지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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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과 함께 이 모든 것과 함께 이 모든 것과는 이 모든 것과는 이 모든 것과는 이 모든 것과는 육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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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의力量 이 모든 것과는 여러분이 들리는 사실 상대가 지금 우리의 생명의气息 그리고 진짜 계속 ... ... ... ... 그러나 우리의 의미는 그릇을 확신하고 이 힘이 진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이 힘이 완전히 빛이 됩니다. 이 힘이 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힘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죽을 수 있다. 마지막에 지성라는 것입니다. 지성봐科. 이 세상은 과거 시작이 시작되어. 그래서 지성독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성독은 과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 우리의 선생님은 과거. 너희는 과거. 워크 모든 것들과 유 unserem 모든 것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많은 것들 IN2 이 책은 성룰가 작아졌습니다. 소절한 부연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이도를 이용한 fulfilled 이 힘이 없어서 나는 이 힘이 없었던 힘이 없었습니다. 책은 성룰가 작아졌습니다. 성룰가 작아졌습니다. 성룰가 작아졌습니다. 이 힘이 없었던 힘이 없었습니다. 이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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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空과 함께하는 것과는 더 이상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은物理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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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物理의 능력입니다 이것은物理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환경을 물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I Сейчас입니다 감상하는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욱 큰 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더욱더 크죠. 하지만 모든 것이 더욱더 크겠죠. 그는 모든 것이 더욱더 크죠. 모든 것이 더욱더 크죠. 그는 가장 가장 기본의 무함. 이 기회가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지켜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장면 성디 완전히拒絕했을 때 완전히拒絕했을 때 이 장면,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이런 장면은 무슨 장면? 수업도마와 알바라의 장면 가르쳐라가 왔다. 가지고 보면 단골세가 있었다.. 사람들이 베든 Engineer, 베든 임무한 뷰들만 내 나의 결정에 베든 이 준비를 쌓인다. 그런데 wasn't it? 그래서 베든을 수산 신양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베든지었나.. 베든지었나 잘가지고.. 베든지었나 rate ant dissolute 해. 다른 의뢰는 것이 어떤 의뢰에 적ера 이 책에 대해서는 네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책을 짓는 예정입니다. 그들이 모든 고강의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긴атель스19라를ご하는 것에 대해 말이죠. 지구의 긴팀은 지구의 긴급적인 긴급였기 때문에 지구의 긴급적인 긴급이었기 때문에 지구의 긴급적인 긴급적이 되는 거니까? 지구의 긴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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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에 대한 긴급적이니까 어떤 사항을 말하는지 십지에 세계를 말하는지 왜 예수의 아버지 정신에 세계를 말하는지 왜 죽을래 이게 무슨 무슨 말이야 십描다시기 시작한 것 성대가 결정된 사실은 사실은 그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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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는 그는 그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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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그가 그는 그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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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는 그는 그의 그는 그가 그러나 우리에게 이 상처에 Georges께서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거를 들으신다는 것을 통해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미래에 대하여zas하는 것이다.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 의미는 이런armed state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모든 직원의 기능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전세계에 대한 이 천이의 천이의 천이 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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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천이의 천이 신세한 기록을 받게 된다 신세한 기록이 社alf의 공 gösterm다 전화 제작자 전화 제작자 세 번째는 영원히 진보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보는 것입니다. 孔子、釋迦牧尼也很偉大,但是具體的把我們人類的東西能夠具體的描述出來,只有創造與這萬物的上帝才能記錄下來。 太具體了,所以就覺得有點荒唐。 這就是基督教說的矛盾,越具體的東西就是越詳實的東西。 當時有個天使長叫路西佛,路西佛剁了成天使,撒旦是叛逆者的意識。 撒旦原來的名字叫路西佛,路西佛。 路西佛就是天使的長,天使長。 從上帝那裡拿過真善美的光,要傳遞給人類的一個使者。 是一個站在最榮耀的,與上帝最接近的天使長。 天使長呢,他在上帝最靠近上帝的地方來體驗上帝的愛。 很多天使都感動了,上帝的愛是這麼的高尚。 但是路西佛怎麼想呢? 你看有問題是吧? 無條件的愛,這可能嗎? 給你們選擇的自由。 這是成何體統? 所有的責任還要上帝來承擔。 這是不是有點把這些人類都灌壞了? 是不是把這些人類都灌壞了? 是不是把這些人類都灌壞了? 是不是把上帝去說,好,是是是。 是不是太唯唯唯唯唯了? 就是這成何體統,和你們的想法是一樣的。 是吧? 所以呢,路西佛怎麼想呢? 只要人類犯人的稅呢,可以慎免他,可以慎免他幾次。 但是,這個,試不過山啊。 如果一而在在山,那麼就應該,是不是應該懲罰他? 這才是什麼? 不這樣的話,成何? 宇宙成何體統。 如果真的按上帝的方式做的話, 天國是不是很快就會出現混亂? 是吧? 所以我們的思維和思考也是這樣的,是吧? 因為我們生活在這個地球上。 因為撒旦生活在一起,撒旦的念頭已經成為我們的念頭了,是吧? 所以跟撒旦的思維是一樣的。 就是吸煙,啊,味道好。 辣椒醬,啊,好吃,是吧? 辣椒醬,啊,好吃,是吧? 還是沒有完全擺脫。 動不動就想酒,是吧? 動不動就想酒,是吧? 是不是應該畫下界線,是吧? 上帝說不是。 你的念頭,念想和我的念想是天然之別。 別的天使也跟露西佛是同一個想法。 但是上帝說天然之別。 你的念頭和我的想法是天然之別。 別的天使說,我們還是上帝對。 總有一天我們會明白上帝的愛是怎麼回事。 但露西佛卻沒有這樣。 總是上帝的這種愛也行不通。 會一起大亂。 所以他呢,就開始說服一些天使。 然後拐騙三分之一的天使成為他的最水子。 開始跟上帝作對。 是吧? 上帝說大事不好。 但是上帝已經遇見到這種反叛會出現。 是吧? 因為這些天使也有選擇的自由。 是吧? 用什麼樣的方式思維,這是他們選擇的自由。 余神的上帝呢? 就不立刻處決他們。 那麼,原來這個沒有地球。 那麼地球以後呢,就讓這個露西佛和 露西佛呢? 露西佛和最深的天使呢,安排在這個地球上。 那麼,我要創造一個地球。 創造一個人類。 買了這個欲望。 那麼你去找一個地球。 那麼你去找一個地球。 你去找一個地球。 那麼你去找一個地球。 拿那你去找一個地球。 還是你去找一個地球。 沒有地球。 我要找一個地球。 我的想法是誰的問題。 所以我希望是誰的辦法。 그래서 루시佛의 결과는 이 결과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세상에 평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평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직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것들도 관련된 자신의 최소者 그리고 그들은 상대의 성의气息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제주의는 정치고 이 방식을 해결합니당 이 방식을 해결해 주신 것을 그 방법은 그 방식을 해결하여 이렇게 전혀서 수준으로 하나가 이 방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해결하려는 것은 이 예상은 사실은 이수나 마커 마拉을 마커 마拉을 마커 마拉을 이렇게 말했으면 이런 세상을 애써 이렇게 사랑을 애써 이렇게 사랑을 애써 모든 천재는 그는 그 공식 보다chas 이상리의 것입니다. 주로 속payones thor스 무 το chlor하여럽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계속 고긴 하여 먹방 저기하여 너는 어떻게 바 креп기와 방법으로 사용을簽?" 바로 바삭하게 르밸이 그리고 이 불편이도 주의하며 한ま일이 정말 큰 대책을 더 quero 이상하다면 otro fall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는 정말 괴롭게 해주고 그들이 추정되어 오시메 그래서 추정되어 추정되어 오시메 intervene 절망의 통화물을 あって obrausted을 всю70 vie 삶을 사내는 음식을 개서 이 공간에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롸창 fusion입니다. 생명적인 공간은 물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물을 보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공간을 하면서 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tor에서 Allahенной에게 귀엽습니다. 저의 공간으로는 물을 보급하기에는. 오히려 저의 영원한 마음을 믿으시면서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죄에 안 들어요. 이 생명의 빛이 자유롭게 하는 게요. 이 생명의 빛이 자유롭게 하는 게요. 이 생명의 빛이 자유롭게 하는 게요. 그러면 只要 還有這樣一點點的生機的話 不拒絕 성의氣息的話 還有點良心 還有點道德 上帝還會 還會把持著 還會把持著 주장理想就是我的 但是 不斷地跟我們醉 那麼上帝幾乎 生的氣息幾乎被什麼 擠得無處立腳 最後 惡貫滿盈了呢 這個時候上帝 就沒有立腳之處了 那麼理想就完全拒絕了 上帝 就是這樣 和癌細胞 癌症患者的血 會得癌嗎 韓國人呢 韓國人神經息息的是吧 那麼 那麼 收到這個期第一步 上帝應該怎麼辦 你拒絕了我 你拒絕了我 今天給了我們選擇的資料 上帝就得怎麼樣 就得退 退一步是吧 所以上帝呢 從首都馬俄摩拉呢 已經到了 不得不退一步的處境 所以你們看圣經 創世紀 十八章 上帝的天使一行來訪問他們 제가 발효롭습니다. 저에게는 지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라고 생각하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손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는. 예상과 손으로 지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있는 이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소식을 통해 당체로 인해 지점을 시원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 그럼 우리의 첫 번째는 다음 우리가 그쪽에서 그쪽에서 일을 가야탄을 롸핫한다고 영광이 말한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果然竟像達到我耳中的聲音一樣嗎? 若是不然,我也必知道。 也就是說什麼? 啊,這不像上帝,是吧? 從哪個角度來看? 上帝是全知全能的, 因為他已經知道了,他也得親自下去得怎麼樣? 用我的眼睛確認才知道。 所以聖經批評聖經的那些學者說什麼? 說上帝不是什麼? 你看,上聖經就是不像體統。 全知全能的上帝都是蒙人的話,是吧? 上帝還得親自親臨現場。 我第一次看聖經的時候,覺得好蹊蹺。 為什麼要全知全能的上帝不去現場? 應該要了解,是吧? 全叫吃的,了如至上。 但是為什麼要親臨現場? 啊,你們要想。 啊,這是非常重要的信息,是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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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也是非常重要的信息,是吧。 啊,這是非常重要的信息, 啊,是非常重要的信息,是吧? 啊,這是非常重要的信息,是吧? 啊,我們要求再求更重要。 啊,我們要求出一個信息,是吧? 啊,我們要求求更多了, 但是我們要求了解更多了, 그는 사회에서는 현실을 통해 저한테는 당신을 통해 나는 당신이 당신에게 전화나게 되면 내가 당신을 통해 나는 당신을 통해 나는 당신의 당신을 통해 당신이 당신의 당신을 통해 당신이 당신을 통해 당신이 당신에게 전화에за 이 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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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은 실제 가지인 것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눈에 직접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안은 저희는 왜요? 제가 사랑하는거 아니면 내가恨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당신은 또이 서점에서 놀러 На다는 것인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악 scanrå을 kasih아 안에서의 인생을 만드신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bolt 이런 암을 잘 우려냈어졌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게 보셨다면 이 자신을 향해 내게 보셨을 하는 사람을 향해 내게 보셨을 향해 내게 보셨을 위해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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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잘가서 경험을 모를 수준으로 상바를 위해 그래서 만약에 50개의 인력을 위해 50개의 인력을 위해 너는 그곳에 있는 곳이 이렇게 50개의 인력을 위해 50개의 인력을 위해 그리고 그 기종의 인력을 위해 그는 어떤 의미가 그는 무엇입니까? 내가 10개의 인력을 위해 내가 10개의 인력을 위해 50개의 인력을 위해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잘할 geography 이 자신이 어린이 같은 경우가 이 자신이 어린이 같은 경우가 자. 이게, 빨리, autonomy 높아지수, 이해하시고 지금 하여 지는 하나님은 대체로만이 많을 것 같다. 더해서 우동을 주고 있는 사람은 맘에 담아가 봐. 그는 정말 공예인다. 이런 식으로만으로서 strategies이러 glöm의 취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진로 그렇게 시 тур att이. 그것은 저의 바다에서는 예사로 소물을 받는 것 같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아직도 생명의 빛이 아직도 생명의 빛이 조금씩 저는 그냥 죽을 때 자기야는 죽을 때 그래서 양벌아를 말합니다 양벌아를 말합니다 제가 그들의 그들의 하여관을 말해서 조금 더 세계soy. 물을 사라진 여름을 가지고 있다면 허용한 것은 영역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역은 영역을 죽여 있습니다. 아니다. 영역을 죽여 45개의 영역을 죽여 있습니다. 영역을 죽여 있습니다. 영역을 죽여 있습니다. 영역을 죽여? 영역을 죽여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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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mondellschaft니까 einzusteStone. 보니로 눌러봬려는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다시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 Countries 자굴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이런 한번만 힘을 당한 asks 여러분에게 와주 nod을 proszę 이 상태물들이 어떤지 천국의 성함을 향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하십시요 아멘 상대 전하 상대 전하 다 되오 전하 다 쥐팅 다가 다 쥐팅 다가 다 쥐팅 다가 다 되오 전하 상대 주포 상대 주포 상대 주포 다 되오 전하 우리 사랑의天父 우리의思量 우리의念想 같다 약 7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아버지 정ax 저기 가볍üh 우리의 이 Big hiding 무 우리의 어차피 prima 보컬 이것은 우리의 삶속에를 사랑만을 지출하는 복원을 지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원합니다. 이 시각의 정책을 지성한 각자의 의미는 제공동IC fifty-배 spar인의 것입니다. 세계에서의 삶속을 지닌을 위해서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